스팸 얘린아! 아빠가 이쪽으로 가는데? 어디가? 얘린아 이리와 예린아 이리와 박물건 얘 좀 기운 좀 빼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시끄러워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자 예린아 예린아 뛰지 말고 걸어 여기 여기 사진 찍으면 되겠다 이쁘겠다 예린아 저기 앞에서 서 봐 아빠 사진 찍어줄게 아빠 봐봐 하나 둘 셋 잠깐 당신 나와 하나 둘 셋 다시 예린아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아빠 예린아 얘 예린아 예린아 이리와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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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 넘어져 뛰지마 이리와 밖에서 어른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했지 안녕하세요 교육이 별로 효과가 없구나 그래서 예린아 엄마 아빠 아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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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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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예린은 가만히 있지는 않는구나 맞아 예린아 엄마 어딨어? 엄마 엄마 찾아보자